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송은씨 가끔 이런 생각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 뭐 그렇죠 아무래도 가끔씩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싫은 소리도 좀 참게 되고 유미씨는 안그러세요? 아 저도 그래요 정말 싫은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될 때도 있고 네 아 지금 네 뭐 네 지금 응원 때문에 난리 나셨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 바로 모셔봐야겠는데요 네 2.8 태울성님과 요제 그 마지막 팀입니다 덕스트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2.3 1.2.3 저하고 익스트림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익스트림합니다 고객들한테 신나는 음악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에 비굴해지지 않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팀을 맡게 됐는데 저희는 카이스트 밴드 동아리 인피니트랑 돈트 무렵 출신의 세션과 보컬이 모인 밴드입니다 들려주실 곡이 가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어떤 곡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 사람은 나이를 먹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자기만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다 벗어던지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행동을 하지 않듯해서 이 곡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팀의 노래는 이런 게 포인트다 이런 거 있으시죠? 좀 부끄럽긴 한데 저희는 태율과외제에서 흔히 보기 힘든 하드락이나 인더스트리얼 메탈을 표방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그래서 좀 새로운 신나는 그렇지만 뭔가 어두운 듯한 그런 것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곡이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네 저희 팀 두 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창작의 고통으로 밤도 지새우고 부족한 실력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밤도 연습했으니까 멤버들 모두 고맙고 마지막 공연 마지막 무대 멋있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유민씨 이제 마지막 무대인데 기대되시죠 네 멋진 무대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네 빨리 갑니다 네 그럼 얼른 들어보죠 덕스트림이 부릅니다 감염 무도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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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